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미공개의 중요정보 전달전달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. 상검번호는 2017도 18164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입니다. 자본시장법입니다.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했는데 무죄가 됐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죠. 그랬더니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. 이 적용법력은 자본시장법입니다.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상장법인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기 해서는 안된다.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각호의 자 그 자의 중에 6호에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1호 부터 5호는 회사의 직원이나 무슨 회계 담당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도 이용하면 안됩니다. 보이시죠? 이용하면 안된다. 그래서 그 사람도 하면 안된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.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사건인데 그 중에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산부기 실적이 낮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생각보다 낮은데?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. 이 사람도 기소됐습니다. 피고인들한테. 알려주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펀드매니저한테 알려줍니다. 펀드매니저한테 알려주는데 여러 사람 있는 펀드매니저 10명한테 이번에 산부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한테 말해줍니다. 이번에 어느 회사에 실적이 매우 안 좋대 이렇게 말해주죠. 그러니까 펀드매니저가 다른 펀드매니저한테 쭉 알려줍니다. 공유를 해준 거죠. 그러고 나서 이 펀드매니저들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곧바로 주식을 매도합니다. 매도하고 실제로 산부실적이 발표되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죠. 하락하면서 손실을 회피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럴 때 아까만한 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이용하게 한 자에 있어서 그 타인이 범위가 뭐냐가 문제가 된 거죠. 문제는 이렇습니다. 이 애널리스트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. 이용을 안 했죠. 그냥 안 하고 펀드매니저한테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널리스트도 정보를 이용해서 그건 처벌을 받았고 1행위, 2행위, 3행위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2행위나 3행위가 애널리스트에게 넘겨준 거죠. 넘겨준 행위 이게 과연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펀드매니저들은 정보를 이용했고 애널리스트를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경제적 공동체라면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됩니다. 자기 왼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한 거니까 하나의 한 사람이 한 거죠.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를 아니었죠. 결국 전달 전달해서 미공개 이용한 경우에 최초 발설자와 중간 유통자를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 이용한 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타인은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하지 않는다. 이 타인이 이용하니까 최종적으로 펀드매니저는 이용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. 그러니까 직원들의 행위도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지금 약간 이상하시죠? 법에는 이 직원이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를 체포를 하는데 직원이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했고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가 다시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고 이용은 다른 펀드매니저가 이용했는데 이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. 이 타인도 다 타인에게 이용한 거에 해동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확장 유추해석이 아니라 체계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. 대법원이. 그러니까 결국은 원심은 이 전달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용한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다. 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람이 전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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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사람을 이용해도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다 포함된다. 라고 봐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. 그리고 펀드매니저, 애널리스트, 이 사람도 처벌하게 되죠.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외부로 나가서 흘러나가고 이것이 이용하면 모두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. 내가 이 사람이 전달했지만 이 사람이 직접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 다 타인이 되는 거죠. 다. 그래서 전달, 전달, 전달되어서 이용 시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뭐에서 이제 약간 걸러지냐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냐,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, 최종적으로 이용할 사람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. 고의의 여부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미공기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은 사실상 고의가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. 누군가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공기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처벌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 판례는 굉장히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확장한 판결이어서 이런 식의 수사나 처벌이 이루게 되면 하여튼 웬만하면 미공기 정보 유출이 되면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. 이 판례는 나중에 되면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사건이나 의뢰인의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